제가 하고 있는 자기계발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제 친구들이 저 춤추는 거 보러 온다면 한우를 사준다고 해도 제가 절교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3년을 다녔는데도 뚝딱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바 영상을 준비했고 저의 준바 선생님이 이은주 선생님하고 함께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우리 이은주 선생님께서 제가 아무리 뚝딱거리면서 춤을 춰도 늘 춤추시는 싸봉을 보내 주시거든요. 그거를 보면 제가 지금 잘 못 추는 거 알지만 너무 기쁜 것 같고 자존감이 쭉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직 후에도 이렇게 준바를 열심히 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혹시 준바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리고 코로나니까 센터에 자주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유튜브에서 그 이은주 선생님 LDJ 준바 스토리 들어가시면 안무 영상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뚝딱거리죠. 지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얼마나 뚝딱거리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뭐 뚝딱거리죠. 자 이 영상 보고 저하고 다 절규 하시는 건 아니죠.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좀 저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자존감 높여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